우리는 지금 어니야 다들 먹고 있네 지금 저희 이제 놀러 가요 저희 풀빌라 남해 쪽에 있는 풀빌라로 또 놀러 가는데 지금 한 두 시간 정도 운전하고 휴게소에 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희 형도 같이 왔고요 친형도 같이 왔고 관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둘이서 같이 여행을 자주 다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세 명 및 네 명 저 떡볶이 먹고 있어요 떡볶이랑 떡볶이 쇼쇼쇼쇼 관야도 여기 있습니다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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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흘렸어 다이어트? 네? 이거는 별로 흔하지 않은 균데? 우리 영상에 형이랑 바니아랑 영어로 말해요 둘이 영어 고수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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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구야 좋아줘 이거 어떻게 먹냐고 이거 어떻게 먹냐고 진짜 어디 먹냐고 진짜 어디 먹냐고 둘 다 했지? 나와있자시다 자 이제 먹었으니까 다시 출발해야 되는데 지금 3시간 정도 운전했거든요 2시간 정도 운전하면 저희 이제 풀비다 도착할 예정입니다 굿 뒤에는 약간 지금 졸려갔고 둘 다 잠시만 저희는 안 하시더라 나는 안 하시더라 둘이 잘 자던데 잠이 안 돼 둘이 이렇게 자서요 난 형 봤는데 맞아 걸렸다 오케이 렛츠고 네 여기가 저희가 오늘 2박 3일 동안 머무를 불빌라구요 소개해 주시죠 제가 하우스토어 할거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제이랑 집 거다가 이미 말했어 빨리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면 바로 이게 지금 원래 닫혀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닫혀서 열어달라고 부탁드리면 열리고 밤 9시에 자동으로 닫힌다고 합니다 어 진짜 근데 이게 좀 깊어 물이 어 재밌을 것 같아 네 어쨌든 간에 여기 들어오면요 저기 바로 수영장 옆에 이제 주방이랑 여기가 수영장이구요 어 지금 오늘 날이 좀 흐려 갖고 별론데 지금 일단 배경 경치 자체는 엄청 예쁘고 햇빛까지 있으면 진짜 완벽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이따가 저희가 바베큐를 해먹을 장소구요 그치? 문 열고 자 여기 옆에는 바로 침실이 하나 있구요 침실 넓고 좋습니다 자 여기는 바로 옆에 화장실이 이렇게 있구요 자 여기는 여기 샤워실이 있고 여기 자쿠지가 있습니다 여기 물 틀어놓고 한 시간 정도 기다리면은 여기 자쿠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반대편에도 방이 하나 더 있고 이곳은 여기 제이 제이 Snoop판 물론 여기 반이예요 아 저희 반이예요 여기 이렇게 이쁜에 잣어 있고 여기는 이렇게 잠깐만 вот 어떻게 앉아 너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스샤가 방을 소개를 잘 못하니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자 여기는 여기 바로 샤워실이 하나 있구요 응 봐봐 우리 샤워 세면대가 여기 있나봐 오 맞다 오 신기하네 물이 어? 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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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이거는 나 닭이 아 이거는 온도 아 오케이 내가 물을 챙겼어 그치 맞아요 여기는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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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가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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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캠프파이어처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준비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좋아 날씨 좋으면 쉬기 좋을 것 같아 와 지금 햇빛이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와 진짜 예쁘다 지금 바로 좀 쉬다가 바로 수영하러 뛰어 들어가겠습니다 아 나 여기서 못 나오겠어 와 근데 여기 은근히 깊어요 수심이 와 와 재밌다 그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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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에서 집혁션을 수영 빼오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하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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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있어요 소금 소금도 깔아놨고 블랙 타이거 시림프인가 그래갖고 이거를 일단 고기 굽기 전에 먼저 굽는게 괜찮아요 오 오 바로 되네 압뜨고 조심조심 밀어줘 어 아 한 8번 정도 됐거든요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봅시다 오오 저 빨간게 부 오 오 빨개 오오 이거 내려오게 되겠다 한 번 열어볼게요 오오오오오 와 나이스 정말 완전 잘됐습니다 사실 잘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안에 봐야겠죠 이제 여기다가 고기를 구할 할시간 이게 불이 잠깐 꺼졌었는데 근데 이거 토치로 다시 불 붙이니까, 오 된다 된다. 하고 있어? 나 다 찍어. 뭐해? 뭐지? 뭐해? 나 바비큐 요리. 불로리. 이게 맛있는 거야. 그건 모르겠어. 바이넌, 도라지, 트라이? How is it? Good. Good. He learned something weird from your brother again. Good. 나 죽이는 거 먹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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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날입니다. 풀빌라 카페가 있어갖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 수영하기 진짜 좋은 날씨입니다. 그래서 오늘 카페 갔다가 수영하러 가고. 그래서 저는 녹차 라테 시켰고. 제가 역시 아메리카노. 특별하게 아메리카노만 마셔요. 특별하게 아메리카노만 마셔요. 오! 바니아다 바니아. 여기 있어도 많이 사진들 찍으시는 것 같아요. 바니아는 바니아가 잠시 기다려있어요. 바니아가 잠시 기다려있어요. 바니아가 잠시 기다려있어요. 바니아가 잠시 기다려있어요. 바니아는 오늘은 어제에 비해서 너무 따뜻하고 바람도 안불고. 그치? 그치. 완벽하지? 응. 근데 나 눈은 뭐요? 나도. 일단 눈은 뜨지 못하겠습니다. 반현은 오늘 일어나서 힐링, 그냥 아침부터 힐링 여기서. 네, 지금 3시가 돼가지고 수영장이 이렇게 자동으로 오픈이 되고 있습니다. 와, 색깔 봐봐. 진짜 예쁘지 않아요? 아, 왜 이렇게 시원해. 그래서 여러분, 수영장은 벌써 오픈이 됐어요. 그리고 반현이 지금 여기 왔어요. 너는 언제 가? 응? 언제 가? 물 마셔야지. 물 마셔야지? 어제 물, 어제 물 한 5리터 맞았거든요? 맞아. 물이 틀어들었어. 네? 물이 너무 많이 들었을땐. 너무 많이 마셨어. 반현이, 어때? 좋아. 좋아? 네, 여기서 열심히 사진을 찍어주고 있는 것을. 햇빛이 엄청 쎄서 선크림을 왕창 바르고 수영해야 됩니다. 와... 아까 여기서 반현은 계속 잤어요. 여기 진짜 편해갖고. 어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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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습니다. 오늘... 오늘은... 오늘은 물을 얼마나 마실래? 맛있어. 햇빛입니다. 맛있어. 바닥에. 저희는 물놀이를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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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는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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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그래서 제이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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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똑바로 보여줘! 그래서 제이도 브라즈의 헤어 도망가! 도망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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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제이도 브라즈가 도망가고 다 말하고 지금 다 말하고 다 말하고 내가 돈을 받는다 내가 돈을 받는다 나한테 돈을 받는다 많이 아빠가 수 있어 네 여러분 우리 케이크를 사실 생일이 얼마 전이었는데 생일날 케이크 안 먹고 이렇게 여행 와서 먹으려고 안 먹었습니다 너무 귀엽죠? 귀엽지? 그리고 이거는 제가 다이소에서 이거 케이크 할 때 쓰려고 산 건데 안 해봤고 오늘 가져왔어요 뭔지 아세요? 이게 촛불인데 진짜 시끄럽다 근데 노래가 나오는 촛불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써야 되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맞아 그래 만들자 근데 이거 진짜 할 수 있는 거 맞아 이거? 이거 페이크 아니야? 아니 진짜야 거칠해? 어 진짜야 잠깐만 이렇게 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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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좀 못하네 생일 축하합니다 안녕 여러분 바이